경천 애인 그러겠어요. 남을 사랑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먼저. 그쵸? 자리. 내가 먼저 행복해야 이타. 남을 도와줄 수 있다. 이거랑도 통해요. 남을 돕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냐 이거 먼저 돌아보세요. 애고의 마음으로 남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해도요. 자꾸 한계에 봉착하고 나도 중생인데 중생이 중생 돌보려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애기들 저희 집도 그러지만 애기들한테 애기 돌보라고 하면 쌉나요. 부모가 이렇게 개입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애기들끼리 어린애들끼리 어린애들끼리 너네끼리 서로 도와라 이러면 서로 한 생기죠. 한 맺히죠. 아직 역량이 안 되니까. 내 역량을 먼저 끌어올려라. 나 또한 중생일 뿐이다. 남이 볼 땐 나도 소시오패스일 수 있다.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경천의인.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경천의인밖에 없어요. 하느님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하느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 학당이 강조하는 홍익 사상이 이겁니다. 홍익 인간 사상이 이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게요. 하느님. 내 안에 하느님과 만나가지고 그 하느님 마음으로 남을 사랑해주자죠. 하느님 마음은 아니면요. 애구가 남을 이렇게 사랑해도요. 어려워요. 오래 사랑하기도 힘들고. 남의 그 꼴 보고 있기도 힘들고. 가족 하는 짓도 보기 힘든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쵸? 사랑은 소통이에요. 소통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불통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하느님하고 먼저 소통해라. 그러면 자리. 그러면 나랑도 소통이 돼요. 내 안에서 하느님과 소통을 이루면요. 나랑도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이타. 하느님과 소통하라. 나랑 소통하라. 남과 소통하라.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소통이 돼야 뭘 이롭게 해주죠. 아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주라는데 이롭게 해준 상대방한테 뭐가 이로울지를 어떻게 알아요. 소통을 안 해보고. 불통은요. 다 꽝이에요. 불통이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보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거. 성격이 뭐 낫다든가. 성격이 개성이 너무 강하다든가. 뭐 별의별. 다 좋은데 소통 못하는 보살은 있을 수가 없죠. 소통은 해야 돼요. 상대방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과 먼저 남과 소통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그러면 내가 보여요. 내 애고도 원래 안 보여요. 여러분. 애고 입장에서 애고를 이해한다는 것도 이거는 또 무지와 아집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모습. 애고랑 소통. 애고의 잘난 점 못난 점을 두루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남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남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